아깝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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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재 시간 7월 17일 밤 11시 9분이에요 지금 열심히 같이 촬영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긴 타임라인 속에서 지금 여러가지 열심히 지금 토크 중이죠 오늘 촬영했다는 증거로는 요 둘이서 입고 있는 옷하고 방금 전에 저희 둘이 입고 있는 옷하고 완전히 똑같죠 근데 지금 그럼 이걸 빨리 편집해서 올리지 왜 안하냐 이 싹을 봐주시면 여러분 웨이브폼이라고 위아래로 바닥바닥바닥한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오디오인데 지금 보시면은 자 재생을 하고 있지만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지요 녹음이 안됐다는 얘기에요 참고로 저같이 띨빵한 유튜버들이 가끔 하는 실수인데 이게 지금 무선 오디오거든요 여기에 전원을 넣고 여기에다도 전원을 넣어야 돼요 그럼 얘는 최소한 자동으로 켜지긴 하는데 내가 오늘 이거 키는 거를 깜빡하고서 지금 2, 30분 동안 여기서 계속 떠들어져 낀 거예요 이걸 촬영을 하면서 참고로 얘는 오디오 잭이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유일한 오디오 녹음 수단인데 얘가 지금 꺼져 있었기 때문에 녹음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정말로 감동의 대서사시였거든요 여러분 이쪽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로 어마어마한 토크를 즐겁고서 또 슬프면서 유익한 이야기를 한참을 하고 피크가 있습니다 피크 이쪽을 보세요 말을 하고 있는데 감동을 받아가지고 옆에 있는 동그란 분이 눈물을 흘리는 정말로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물론 오디오는 하나도 안 잡혔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놓치지 않고 들여봐봐요 놓치지 않고 해서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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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같이 우는 척 하면서 썸네일을 따는 이런 또 치밀한 모습까지 또 보여줬었거든요 이름은 뭐하냐고 근데 결국에는 오디오가 하나도 녹음이 안돼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주옥같은 영상은 버리고 지금 다시 재촬영을 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시간이 시간인 만큼 제가 이걸 도저히 재촬영을 해가지고 올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죄송해요 그래서 정말로 죄송하지만 오늘 영상은 이걸로 사과를 하면서 때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로와서 같이 사과 좀 해주세요 청소 그만하시고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유때? 사죄드리는 분이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다 네 잘못이니까 이제 집안일 하세요 괜찮아요 그래요 뭔가 잘못됐을 때는 남탓하는 게 제일 홀가분하죠 그래요 그럼 오늘도 정말로 죄송하고 여러분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들 가세요 해요 너무 たい